안녕하세요.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요? 장시간 5분 전인데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오늘 장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이게 CMG제약이라는 건데요.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인데 지금 5년선이 4,2,8,0,1 이에요. 그러니까 5년의 평균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약간 연의 박스 잖아요. 그래서 이걸 살짝 위로 올리면 여기 위가 18,000원 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상상일 뿐인데 한 1만 3,4,000원은 가지 않을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남겨봐요. 이렇게 거래량이 두 번 이렇게 터졌었는데 이게 무슨 다 버려버리는 매도 물량 같지가 않고 월봉의 추세 상단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9,000원 정도 돼요.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가 5%만 먹어도 막 팔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어제 봤더니 어제짜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급은 들어왔는데 이게 막 아주 저평가도 아니지만 제약회사니까 빨간색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짱 관심을 좀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물려있는 DAP라는 종목인데요. 실적이 그렇게 좀 확 나빠지다가 이제 천천히 다시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서 한번 관심을 갖고 만약 이게 깨지면 손절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거래량을 실어 놓고 4개월 동안 아주 개미들을 피말리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입질이 들어오는 거 보니 천천히 더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짱 SAMT 잘 올랐으면 좋겠네요.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